서울 한방진흥센터가 웰리니스 체험 프로그램 만원의 행복을 운영합니다. 센터는 지난 3월 1일부터 약숙, 감국 등 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약초조격 운영을 재개했으며 약초조격, 보재원 한방체험, 한의학박물관 관람, 한방차 체험 등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. 프로그램 이용료는 만원으로 선착순으로 2천 명에게만 제공됩니다. 체험은 당일 방문 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